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한기하 16장에서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요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요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들이며 분양하였더라 이때의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웠었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라스를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라스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라스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세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오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에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요하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색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으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16장을 포함하여서 11기야 14장부터 17장까지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의 분열 왕국 후반계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장에서는 남유다의 10대 왕 아사레와 11대 왕 요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또 북이스라엘의 14대 왕인 스가리아 그리고 15대 살롬 16대 문하헴 17대 부가이야 18대 베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15장을 통해 남유다는 68년 정도의 기간 동안 2명의 왕이 통치했으나 북이스라엘은 21년 동안 무려 5명의 왕이 통치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북이스라엘이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함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상승배의 몰두함으로 인해서 피해 역사가 이어져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비교적 담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래도 남유다는 간혹 선한 왕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음으로 인해 비교적 안정된 역사가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남유다의 이런 안정된 역사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12대 왕이었던 아하스가 안정된 역사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아하스가 남유다를 어떤 방식으로 통치했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아하스는 남유다를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다스린 셈이죠 그런데 2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라는 부분입니다 이 표현이요 원어로는 여호와의 눈 안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눈은 판단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라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에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열한기서에 등장하는 그 많은 왕들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요 어떤 세속적인 그들의 업적이나 정책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의 평가를 보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두고 항상 다윗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왕조가 이어졌기 때문이죠 방금 읽었던 2절에서도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아요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이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 다윗이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요 그 이전의 다른 왕들과 좀 차이점이 있어요 남유다의 8대 왕이었던 요하스부터 11대 왕이었던 그 요담까지는 선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물론 그 요하스부터 요담까지 4명의 왕들을 보면 우상들이 안치되어 있는 산당을 없애지 못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앞선 4명의 왕들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반면에 아하스는 앞선 4명의 왕들의 평가와는 상반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통해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은 아하스가 앞선 4명의 왕들과 전혀 반대되는 평가를 받은 그 이유가 스스로 악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요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보통 남유다의 왕들의 평가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언급되면서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 하였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함이나 아합과 같은 왕처럼 도덕적으로 굉장히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가증한 일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3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라고 나와 있죠 즉 자신의 아들을 불로 태워서 그 몰래기라고 하는 우상에게 바치는 행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스의 이런 행동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몰래기라는 우상을 승비하는 사람들은요 전쟁이나 재난이 발생한 이유가 이 몰래기라는 신의 노여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 노여움을 풀기 위해 자신의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충격적인 행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하스가 남유다를 통치했을 때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이런 타락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처럼 조금씩 조금씩 멸망의 길로 걷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르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들이며 분양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죠 지금 11기서 저자는 3절에 이어서 4절에서도 아하스의 우상승배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남유다 왕의 경우는 단순히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과오에 대해서만 지적했었지만 아하스는 산당과 또 작은 산 위와 푸르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들이며 분양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즉 11기서 저자는 다른 왕들처럼 산당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해서 작은 산 위 모든 푸르나무 아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아하스가 이 우상승배에 대해 굉장히 몰입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민숙이 33장 5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한 민족들의 우상승배장소인 산당을 헐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처소에서만 제사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지켜지지 않을 때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하지만 아하스는 산당에서 우상에 대한 제사를 행했고 심지어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충격적인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국가적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아수르에 대항하는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남유다는 그 아하스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그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연합군의 침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되긴 하거든요 이때 아하스가 아수르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요 아수르는 군대를 보내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패배하게 됩니다 본문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요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스스로가 종이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정말 큰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정말 불가피하게 내린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사야 7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여왕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할 야습은 윗모스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깅이 그루토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하스에게 연합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고 진짜 적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아수르가 진짜 적이라는 사실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7절 말씀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도 함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왕과 백성과 이 왕실에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나 나라가 두둥강 났던 그때 이래로 가장 혹독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왕이 올 것입니다 아하스는 이사야를 통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된 이래로 가장 혹독한 심판을 아수르가 가져올 것이라는 말씀이 분명히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자신이 상대할 진짜 적이 누군지도 모른 채 지금 아수르 왕을 향해서 내가 왕의 신복이고 왕의 종이다 라면서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있고 비굴하게 아수르 왕의 종이 될 것을 스스로가 선언했다는 겁니다 또한 본문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아하스가 여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은 하나님께 바쳐줬던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됐어요 하지만 아하스는 비굴한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할 그 은과 금까지 아수르 왕에게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아하스가 마주한 그 남유다가 마주한 위기의 순간을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아하스 이전에 4명의 왕들을 보면 선하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연합군이 침략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옳은 길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하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남유다 왕들 중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하스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름대로 안정적인 그 역사가 이어져 왔지만 아하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행동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하스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조금씩 붕괴되고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저희들은 매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처럼 어떤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선택해서 그 순간에 위기를 모면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그 신앙은 결국 조금씩 조금씩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 결국에는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나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을 확신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가치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세를 주셨으니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생각했을 때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견고해지고 깊어짐을 경험해서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넘치는 자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불렀던 찬송과 384장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1절 가사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보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거칠기도 하고요 뾰족하기도 하고 파도처럼 거세기도 하죠 지금 당장 이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런 과정들을 또 마주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찬송과 고백처럼 가사처럼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늘 위로를 받을 것이고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과 힘든 순간을 마주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과 믿음을 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험난하고 고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샘물이 넘쳐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고 경고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때로는 파도처럼 거세고 벽처럼 한계에 부딪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놔버리고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도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임을 기억하여 고되고 힘든 순간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도여서 그래서 저희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샘물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도여서 이 시간 우리 스포격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파하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도여서 또한 김진우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세임을 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도여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 영유아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여름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부터 시작되는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그리고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까지 시간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이번 여름행사 주제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여름행사와 함께하여 주시옵도여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신앙이 선배되는 성놈들이 있습니다 장마철에 아프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도여서 또한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장년 성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도여서 아프신 환우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팔로 안아주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도여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 주시옵도여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서망 되시고 삶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께서 구하시옵도서 나라와 권세와 용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